테이블 어딨어? 여기 안에 있어요. 나는 똑바로 봐. 들어봤어, 안 들어봤어? 그냥 궁금해서. 무슨 내용이야? 남자 셋이 자백하고 검사 목소리도 나와요. 이 사람들이 말이야. 다 떠나고. 왜 박태형이 이렇게 죽을 것 같아? 두고 봐라. 내가 어떻게 세상 뒤집는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. 저녁의 시작이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가 이 새끼들 싹 다 엎어버려 이 씨. 선배. 강철우 시장 패스합시다. 내가 이걸로 사고 걸려줄게요. 아유 진짜 이것들. 진짜 헤비한테 넘어와 이거 진짜. 니들 나한테 다 죽었어. 아유 진짜 헤비한테 넘어와. 여기, 뱁 güven. 여기. 고마워. 여기. 여기.